장비를 장착하죠 뭔지 모르지만 끼면 좋을거에요 장비 끼고 어디로 가야됐냐? 이쪽 점프에서 넘어갈수있나? 아우! 배비동이 안돼 그지같애 으음 미디엣보고 길찾아가면 되겠다 건방진것들 빠악! 빠악! 이건 뭘까? 뭐 이상으로 둘러오는데? 뭐지? 여기 일단 잠옷부터 처리하고 아이템도 먹고 아이템도 먹고 잘 잡고 있고 도와주겠스 예스 내가 뭐 지금 힐이 필요없을정도로 그냥 뭐 몹들이 녹아내리니까 어그른 내가 먹겠다! 쪄어어 쓰러져 이 녀석들아 퓨린도 좋네 이거 퓨린도 좋네 이거 광역범위기에다가 넉백 기능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준대야 근데 풀타임이야 너무 짜라! 왜 저렇게 몹세네 왜이렇게 안죽어 이거 왜이렇게 안죽어 이거 왜이렇게 안죽어 뻥이요 뭐 보스방 같은 느낌이려나? 음 갑시다 어이 뭐야 탱 보스네요 딱봐도 이 에너지 컨트롤러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좋아 날래 날래 어그를 먹으시라오 난 이걸 다 풀어주지 그러면은 뭐지? 뭐하는 걸까? 어 보스 피도 알았다 오 게이드 이상한 숟가락 나와요 일단 여기 어그를 좀 도와줍시다 어그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어그를 더 많이 먹었습니다 죽어버려아 간단하구만 데스티니가 그 게임 비슷한 것 같다 되게 끝 F를 눌러서 리워드를 받아라 12분 프리미엄이면은 뭐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을 수 있었을텐데 그 다음에 파티 보너스 3개 주네요 그 다음에 오오 레이팅은 별 이거란 얘긴가 이건 것 같고 5인 던젠인데 3명이라고 그렇군 나이기 editor expect 그런거같은 느낌 왜안돼 75에 뭔가 스파크 뭐시기를 얻었다 그리고 쉴드를 얻었다 안되니? 안되구나 웨이브 오브 앵거 레스트 1세컨드 롱거 인커밍 트라우매틱 데미지 이즈 리듀스 바이 50% 웨이브 오브 앵거라는 스킬이 끝나기 1초전에 들어오는 데미지 50% 감소해주는 능력을 가진 쉴든가 아이템마다 능력치가 있나봐요 아 그 특수옵션이 있나봐 랜덤으로 이거 아니야? 웨이브 오브 앵건가 그게 뭐여 무슨 스킬이니 스킬이 아니.. 아 아직 배우지도 않은 스킬이네요 뭐 이런.. 작같은.. 맞지? 안배웠지? 안배웠구나 요즘 뭐 할만한 RPG도 없었는데 그냥 뭐 아직까지는 뭐 그냥 시간대우기로 나쁘지 않은 느낌 아니 뭐 온거 같은데? 파티창 왔나? 나 뭐 ESC 누르다가 같이 취소한거 같은데 맞지? 이 누구야? 누군지 모르고 또 대화를 합시다 또 대화를 합시다 업그레이드 어.. B를 눌러가지고 부러진 아이템을 마우스 오른쪽에 가지고 분해를 하세요 랭크1 어.. 스톤을 줍니다 자 그리고 P를 눌러가지고 어.. 말하더라 뭐 하라고 했는데 P를 눌러가지고 업그레이드 뭐라고 뭐라고 샬라샬라 거련디 이건가? 어.. 웨폼 부스트 기지 방어정? 아직 안했어요 음.. 능력치가 올라가는거네요 이렇게? 어.. 근데 랭크업이 안됐어 무기 숙련도.. 뭐 그런 느낌인가? 이건 아이템을 쪼먹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어.. 퀘스트가 끝나는가 보네 그리고 얘한테 말을 걸랍니다 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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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출발 우짜라고 몰라 패스 그리고 잠깐 포트.. 나오리라는 곳을 가래요 나오리가 맞나 모르겠다만 발음이 어.. 요기 조인 디프컬트 뭐 어떻게 한다고 이거? 그룹 조인이 어딨어요? 그룹 조인이 어딨어요? 뭘 눌러야 그룹 조인이 되는거야 이거? 그룹 조인이 되는거야 이거? 야 이 조인.. 아아.. 그룹 파인드 솔로 이걸로 해 가야되나? 아.. 근데 이거는 파티 찾는건데 던전이겠지 뭐 1에서 3인 솔로 그룹 파인드 파티원들끼리는 어떻게 가는거야? 이거? 음? 안 자는데? 뭐는데? 뭐야.. 왜 안대!!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Com 누가 준비가 안 된거야 스킬이나 올립시다 오오.. 막가는데.. 뭐기까지 간거야 이거 어.. 스피릿.. 데미지.. 증가.. 웨이브 오브 앵거.. 를 얻었고.. 마이트.. 스킬 생겼다! 이건 뭘까? 2번은 뭐고 2번은 뭐.. 아.. Z 스킬 야.. 무슨 쿨타임이 1번 30초짜리 스킬이에요 개쩜? 아.. 아무것도 안된다고? 내가 파티장이 아닌가? 봐 이거 이렇게 뜨잖아 얘가 보스인가 보다 나 3스킬을 얻음 아씨 얘가 뭔지.. 아.. 야 폼 잡지마 인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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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궁극기 란걸 한번 써보겠어 와라! 와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일본 30초짜리 스킬이야 그지대 오 뭐야 자, 그것도 스킬이에요? 뭐 모아버리네, 못몰이하네 떨어지네, 스케 전방지니스 자동으로 스킬을 배우는구나 잠깐 이거 찾고 가자 근데 딜이 쓰레기다, 필터가 이거 더럽게 안막히네? 좋아, 요디도 잡고 가자고 이거는 그냥, 게임 땀받으면 돼요 외국 게임이니까, 외국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백 아 아이템도 먹고 요기가 퀘스트 지역이다 요거 찾고 가자 원래 게임은, 그래픽이다가 안이 없네 그래픽 쪽, 게임들이 다 망하고 있죠 게임은 재밌는데, 그래픽은 그 뒤에 무제 언제나 하다보면 깨나는건데 그래픽 좋다고, 성공하는 게임들로 우리나라 게임들이 대표적인가가 가지고 MMORPG에 타격감을 찾지 마세요 요즘 이제 유저들 수저히 올라가서 찾고 있는게 많은데 MMORPG는 타격감이라면 좀 넘게 있는지 아, 이게 등기 아닌가? 아, MP가 없네 와, 이상한 아이템이다 뭔지 모르지만, 먹어야겠어 갈아버리고 쓰읍, 이게 더 좋네 갈자 갈고 아이, 됐다 스팀게임 아니에요 일반 다운로드입니다 이거 뭐니? 요기부터 가자 뭐지, 이 알맹이는 에이랄 쟤를 잡아야되니? 일단 R부터 어그로로 꽤 오자 꽤 오자 넘어져라! four four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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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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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오아 좋아 슈퍼 범위 공격이다 아, 이거 쓰읍, 되게 범위 스킨 좋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몹이 몰렸을때 순간적으로 파격이 되게 좋네 실드 좀 받아야겠다 실드 깨진다 아씨 왜이렇게 안죽어 저 누가 해야되느냐 어쩐지 아프다 했네 아이 순간적으로 이키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건 뭐지 이상하네 이거 됐다 2타 꽝이 제일 센것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아 이구나 1타 이게 제일 센것 같네 힐 벗어 뭐하는거야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어 넘어졌다 게이들 오오 파괴광선 스카치 개쎄 아 아 물이 이거 그건가? 장판인가 아 이 물이 장판이었네 화괴광선이 잡고 나가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죽어이씨! 좋아. 잘했어. 여기로 가야되네? 뭐지? 말랩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팀플 맞춰서 레이드같은거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누구냐 넌? 뒤로 빼시다. 이거 어글먹을 것 같아. 빼 빼 빼. 괜히 이거 애드난다. 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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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뭔 소리야? 두려워. 얼마나 세게 공격을 했었는가 어글이 안푸진다. 아이 애드났네 한마리. 이거 아니고 그냥 생긴거 같네. 안되겠다. 얘부터 점차로 도기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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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얘부터 도기자. 우리 애기엔 쉴드가 있다.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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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다 쏘옥게 파괴 방태라. 광포 큰가보네. 탱킹 탱킹. 안달아 안달아 안아파 안아파 안아파. 좋아 근데 이거 손가락 좀 아파요 이게 마우스 클릭을 누르고 있는다고 되는게 아니라가지고 평타 한번 때릴 때마다 클릭을 해야돼 개기차 마우스 깨지겠네 마우스 손가락 아파요 개기차는 둘이 모션 벗어 호우 졸라 힘드네 아 뭐야 나중에 갈아야겠다 야 쟤 세 마리야? 개 힘드네 아 얘들은 체력이 별로구나 그렇다면 정신 못차리게 해주마 아아 다시 갔나? 이 몹이 몇 마리인거야? 이 게임은 어그로는 나에게 마주치라 이 게임이 타겟.. 논 타겟팅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오토타겟팅이라가지고 쪼금 아쉽긴해요 뭔가 엄청나게 컨트롤을 요하는 게임은 아니고 일반 MMORP 이런 느낌의 약간의 패턴 피하는 수준으로 이런 게임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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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힘들다. 보스인가? 쎄보이준.. 열 줄이네? 피가 7200이에요? 아..땅.. 이제 필요한건만.. 아휴, MP가 없네. 잘한다. 아, 근데 왜 자꾸 얘는 심소리를 내, 이거? 부담스럽게 실패.. 아휴.. 오! 나는 보았다. 어어.. 디테일한 게임이구만. 음.. 잘 움직이고있어. 몬스테드. 잘 만든 게임이야. 명작의 기분이 나.. 명작의 기분이 납니다. 이거. 몬스테드. 저는.. 아.. 명작이여. 몬스테드. 몬스테드. 아하. 나이스, 공격. 아하. 몬스테드. 아하. 나이스, 공격. 어휴, 심지다. 케릭이 왜 이렇게.. 10% 딩딩딩하대? 뭐야 이거. 아예프를 눌러라 아예프를 눌러라 15분 걸렸네요 등급은 뭐..만땅인가봐 추가 리워드 어..뭐 10%딩딩한걸 얻었고 어? 루팅을 안했어요? 빨리 루팅해야지 근데 뭐 좋은템도 안주네 아 쟤 쩌랩이라가지고 뭐 템이라 해봤자 뭐 의미도 없을거 같고 뭐 와우도 그렇고 뭐 어느게임도 그렇겠다만은 말랩찍어가지고 아이템 맞추고 또 패치나오면은 또 그 아이템 똥템 되가지고 또 맞추러 가는거고 뭐 그런거지 랭크를 올려라 피 를 눌러가지고 랭크를 올려라 파티 하면 되지 아아 뭐 이 녹색 뭐 이걸로도 바로 등급이 올라가네 랭크업이었음 음 음 아아 아이템 옵션이 이렇게 붙는거다 크리티컬 확률 헬스 보너스 이렇게 붙네 오케이 요거는 뭐 없고 장비도 없고 이건 뭐 단축물약청인거 같고 가방 별로네 갈고 갈고 스킬은 계속 떠있네 뭔지 모르겠다만 그 다음에 어 들어가세요 케인 눌러가지고 또 스킬을 배울 수 있답니다 마이트 안가지니? 오질하네 이런식으로 계속 레벨을 하면서 능력시 올라가는거네 근데 이거 뭐 스킬이나 패시브에 선택적 자유는 없고 그냥 정해진제로 가는게 아니네 뭐여 여기서 갈리는구나 아이디를 아니다 니 아이디로 그걸 보내세요 진출을 이거 안티노라 있잖아 와이키 눌러가지고 그럼 파티초대되니까 아니면 아이디를 불러주던가 그리고 퀘스트 완료하러 가자 퀘스트 완료 아따 화나셨네요 스토리는 때려쳐 내 알바 아니야 아 아 마켓은 이제 활성화가 되네 마켓 N을 눌러가지고 뭐 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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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랭크 7 랭크 6 이 스톤은 뭘까 랭크 5 아 랭크가 이거구나 아이템 갈았을때 나오는건데 아이템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걸 음 아 아까 쓰레기템 가니까 랭크 1짜리 이걸 줬잖아요 아 이거구나 자원 마켓이라는게 캐시템을 파는게 잠깐만 캐시템으로도 살수있고 팔고싶은 사람이 나 이거 캐시템으로 팔거임 하면은 캐시가격으로 올리는거네요 캐시나 게임머니 둘다로 살수있게 그런거 같네 아니면은 게임머니의 비중에 맞춰서 자동으로 캐시 가격이 책정이 되는걸 수도 있고 일정 비율로 일정 비율로 거의 두배가격에 사봤고 뭐 한 4배가격 되니까 뭐 이정도 받고 4배가 좀 안되네 일정 비율인지 아니면은 시세가 있는건지 모르겠다 코스튬 오시고 레어 아이템 뭐야 이거 캐릭터는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거야 이거 팔기 어? 상점이 어디있어 이거 말하는거에요? 이거 유저들이 올린게 아니고 그냥 게임에서 파는건가? 유저들이 올린게 아닌가? 경매장이 아니고 게임판매인가? 아 둘 다 둘 다 셋 둘 다 직업을 바꾸고 싶단 말이다 건우랑 버스커 가고 싶어 퀘스트 뒤처졌으면은 후딱 깨세요 퀘스트 진행해야 할텐데 안될텐데 그러면 F 눌러가지고 마켓을 열어서 뭔가를 팔라네 다 팔지 뭐 퀘스트가 뭔가를 팔래요 500원 얻었네 그 다음에 B를 눌러서 아 여기서도 팔 수가 있나보네 어 어 내가 미쳤다고 오케이 팔거는 없으니까 이게 마우스 연타가 좀 그렇네요 좀 귀찮은 요소네 마우스 연타가 이게 마우스 꾹 누르고 있으면은 공격을 못하니까 애가 꾹 누르고 있게 해주지 역시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최고란 말인가 유저 편의성이라고 해야되나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은 너무 식상해 재미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라가지고 색다른걸 원하는데 프리미엄 엔드 에이전트 프리미엄 엔드 에이전트 B를 눌러가지고 어 싫어 아 이걸로 현금을 구할 수 있네 아이잖아 이씨 잠깐만 아 그냥 이렇게 해보라는 거구나 팩 501 어 갔죠 월탱이랑 비슷하네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쯧 쯧 이제 게임머니를 뭐 교환하는 형식 뭐 팔거나 사거나 여기 보면은 이제 게임머니를 모아가지고 현금을 살수 캐시템을 살 에 그 캐시를 교환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개가 필요하니 잠깐 프리미엄이 3일에 2천개가 필요해 졸라 비싸네 내가 지금 2천개면은 33만원이 필요하네요 미친기 2만 8천원 있구만 2만 8천원 있구만 질 졸라 많이 먹네 세군들 근데 프리미엄이 있는 거 보니까 그거겠지 뭐지 영원히 유료는 안 된다는 소린가 2천5억개에 3달러 여기를 가래 왜 던젠이니 뭐야 던젠이 아닌가 이게 던젠이 아닌가 뭐야 뭐야 이게 던젠이 아닌가 accredited 필든가요? equations 2 2 2 3 감사합니다.